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출신 문학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즉 서울형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 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은 물론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생활체육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는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미개방시설을 개방시켜 학교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교 시설 및 부지 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15년부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방이 양되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11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항목을 확대해 체육활동 관련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신청한 학교는 작년보다 약 15%가량 줄었습니다 학교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때문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운영비, 개보수 지원 등을 넘어 관리 매니저 운영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미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 매니저 선발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형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리 매니저 제도 도입을 통해 방과 후와 주말 그리고 학교 보안관이 부재한 시간 동안 각급 학교에 관리 매니저 운영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워라벨 시대의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각급 학교 학교 장님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